G2가 자국리그에서 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상대로도 진짜 그렇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번에 가서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원더요? 저 원더 선수가 약간 아무 정보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절.. 얼마만큼 하는지.. 근데 유럽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막.. 막.. 앞살을 해가지고..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라 G2 일단 전 IG의 솔라이너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샤이 루키도 근데 IG가 진짜 좀 더샤이.. 더샤이 지금 한국 솔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수가 막.. 지금 막.. 승률이 막 22승 8패 최근 이러고 막 벌써 막 950점 이래요 탑은 진짜 이렇게 탑은 진짜 KDA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점수 높은 사람이 근데 약간 게임 이기는 방법도 잘 아는 거 같고 라인전도 강하고 약간 좀 뭔가 분리해도 변수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가장 원하는 이상향이거든요 그런 게 제가 뭔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스타일과 공격적인 스타일이 있으면 두 가지 약간 잡으면서 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더샤이 선수가 좀 뛰어나다 생각해가지고 더샤이 선수랑 한번 맞붙고 싶다?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 부분에서 더샤이 선수랑